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캠타시아 활용 중에서 저희가 애니메이션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은 기능이 이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캠타시아에서 지원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완전히 화려하거나 아니면 애프터 이펙트처럼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줌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화면을 이렇게 로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여기까지 기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IT 기술 강의를 찍다 보면 확대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도구 같은 경우에는 줌입이라고 해가지고요. 보통 강의를 실시간으로 할 때는 이 줌입을 많이 사용합니다. 줌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펜도 그려지고요. 아니면 이렇게 화면도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화면을 확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줌입이라는 도구인데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찍습니다. 영상을 다 녹화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편집적으로 이 화면들을 확대해서 보여주고 싶다거나 여러가지 할 때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줌입팬하고 하나만 애니메이션이라고 있는데 이 줌입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항상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안 보시면은 이 프로퍼티 속성값들을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영상과 소리와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이 세 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 부분의 편집 주문에서 이 스케일이 현재 여기도 100 이렇게 맞잖아요. 줌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키우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도 줌이 설정이 되고요. 또 여기서도 이렇게 줌을 약 500, 5배 정도 크기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액츄럴 사이즈라고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면은 다시 100%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거를 이 줌입을 약 한 나는 150 정도로 넣고 싶다라고 한 다음에 이 화면을 왼쪽에 여기 화면도 보시고 여기 화면도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다 놓고 그냥 영상을 디코딩을 시키면은 항상 여기에 이렇게 위치한 확대된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것이 그대로 디코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들을 보다가 어, 나 이 메뉴 부분을 이렇게 좀 클릭을 했어. 그 메뉴 부분을 내가 좀 확대해. 그 부분만 좀 확대를 하고 싶어. 특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막 확대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게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잘라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부분만 확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제가 저번에 자르는 거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자르시면은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이고요. 그 뒤부터 이제 여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중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 보면 여기는 Actual page 나오고 여기서부터 갑자기 중입이 되면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중입이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좀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다 선택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야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또 자르시고 여기에는 Actual size로 다시 맞춰주시고 얘를 이렇게 Scale to Fit이라고 이거는 이제 여기에 맞춰서 화면들을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확대가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 되겠고요. 설명이 되겠죠. 지금 현재 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까지 나오겠죠. 너무나 많이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점들을 원하는 만큼 내가 확대를 하고 싶다. 이때 이제 이렇게 줌입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화면들을 여기 있던 이 화면들을 좀 더 더 특수를 주기 위해서 얘를 뭐 이렇게 20 정도로 하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근데 이것들을 쓰는 것들도 당연히 사용할 때가 있겠죠. 나이트 기술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별로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전번 시간에 저희가 이거 주석 정도 정보들을 봤을 때 여기에서 여기였나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제 형광색이나 이런 것들 하이라이트 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줘서 나는 확대까지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싶다. 뭐 형광색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네모 칸을 여러분들이 환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50 정도 주면은 조금 형광색이 좀 낮게 되죠.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나오는가.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마 형광색이 갑자기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중간에요. 자 형광색이 나왔죠. 그럼 적절히 형광색도 이제 죽여줘야겠죠. 네. 죽여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배웠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영상에 이제 다 잘라내면서 신경을 쓰시면서 그 말과 함께 여러분들이 어떻게 꾸밀 것인가 정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줌이 펜이라고 있고 오른쪽에 애니메이션이라고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설명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시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광색은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조금 화면을 키웁니다. 컨트롤 잡고 마우스 오른쪽을 위쪽으로 잡으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좀 키워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얘를 이제 레프트로 내가 좀 보내고 싶다. 물론 이제 레프트로 레프트 포지션으로 할 때도 얘들을 좀 설정을 해주셔도 되는데 이걸 설정 안 하고 기본으로 이거 캠타시아에서 제공하고 있는 얘를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죠? 여기 갔다가 이제 왼쪽으로 화면이 좀 확대되다가 우리가 줬던 그 지점쯤에 가서 이게 왼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효과들을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효과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좀 맞지는 않지만은 여기에는 맞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효과를 바랄 때가 있겠죠. 뭔가 세미나 같은 거 발표를 하다 보면은 최근에 세미나 시연 IT 특히 IT 기술 시연들을 많이 이렇게 좀 애니메이션 같은 걸 집어넣고 많이 해요. 그럴 때 왼쪽으로 이렇게 뭔가 하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이렇게 서가지고 뭔가 발표를 하면은 좀 더 있어 보이겠죠. 이런 효과들을 기대를 할 때 이렇게 진행합니다. 굉장히 스크린이 큰 화면에서 딱 왼쪽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왼쪽에 딱 서서 이제 이렇게 가리키면서 뭐 이런 거 설명을 하면은 좀 더 뭔가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어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맞추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옮겨지겠죠. 그래서 라이트도 집어넣으시면은 얘는 왼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또 갈 겁니다. 그죠. 그 오른쪽으로 다시 이렇게 위치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위치를 하죠. 얘도 똑같이 정해서 이렇게 위치를 하면은 뭔가 양쪽의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듯이 세미나 발표할 때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효과들을 여러분들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 적용하는 방법들을 배웠고요. 나머지들 이 스케일업들, 스케일다운 같은 경우에는 이 줌이 펜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놓은 기본적인 것들이다. 효과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은 반영을 해보시면서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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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